엘론이나 지니뮤직처럼 실시간으로 음악을 듣는 서비스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세계 최대 음원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최근 한국에 진출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시 당시 큰 주목을 받았던 것과 달리 서비스 이용자는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음원이 턱없이 부족한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정입니다. 박미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2월 2일부터 국내의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스포티파이. 하지만 음원계의 넷플릭스라는 명성만큼 이용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지는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내에 상륙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2일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점유율은 0.67%까지 떨어졌습니다. 해외 스포티파이에선 손쉽게 들을 수 있던 국내 가요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국내 시장은 해외 팝보다 자국의 가요를 더 많이 소비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2016년 정식으로 진출한 애플뮤직도 국내 음원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아직도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측은 국내 음원이 부족한 것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모든 아티스트의 음원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더 많은 음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음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지금. 스포티파이는 최대 음원 유통사인 카카오엠과 음원 공급 계약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 스포티파이 측은 국내 음원으로